으하하하하하하 으 Еще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더더지입니다 이번에도 불 Warsaw 이번 개인 게임을 잔뜩 할거에요 방금 방금 전에 녹화한걸 또 바로 합니다 징글앱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구요 일단 바로 갑시다 바로 갑시다 저 티칸 15장 있는데 나 또 빅브로가 됐어 나 또 숨어있는게 좋아 나 또 숨어있는게 좋을거야 다 양쪽방향으로 와 나 왕처맞았네 어떡하냐 나 이분 어떻게 버텨? 나 이분 어떻게 버텨 어어 어 어 어 너네라 숨지마 아 나 궁 엉뚱한거 줬어 저 2번 어떻게 버텨요 최소 2번 버텨야되는데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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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악 이제부터 잘하는데 이제부터 잘하는데 와봐! 나 공있어 와봐 나 공있다고 우와 진짜 끈질기 있는구만 이놈들이 오 왕창 맞았죠? 어떠냐? 아임 백 베이베 응 나 30초 남았어 아 나 보이나 간다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으아아ㅏ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악 나 10초 남았어 나 10초 남았어 나 최소 10초 남았다고 으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2분은 됐다 2분은 됐다 최소 2분 버티기 으응 으응 2분 넘었어요 오케이 난.. 만 만 만 만 만 만 뭐야 어 치료 계속 다오르지는 구나 아 열 줄 알았다면 오케이 2분 25 제발 오케이 2분만 넘기면 돼요 저 예아 예 또 할까? 또 할까 제발 이번에는 저 빅플롤러 대기 싫어 이번에는 오케이 계속 떨어지나? 아 그.. 아우 시작보다 시작보다 그런거 보니 계속 떨어지네 아 나 진짜 나 왜 이걸 모르는거야 오케이 여기 해골들 잔뜩 부숴놓고 저 티켓 충분하길 이쪽에선 죽었는데 오케이 발견 아 발견 발견했다 전부다 진격 진격해 나 피 없어 나 피 채워 음.. 나 피 없어 아 레온 아 레온 아 레온 나 이거 피해 플레이하다가 가끔 봤는데 어 나 플레이하다가 가끔 봤는데 어.. 오케이 내가 이번에 레온을 꺾을 수 있는 기회가 왔구 레온을 꺾어버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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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아 내 궁 다 피한거야 흐응 나 중앙으로 간다 갈 곳이 중앙밖에 없으니까 음... 내려와! 으어어어어어어어 개 왕쌀 데리고 우리가 괴롭힐 맛이 어떠냐 아! 아 나 막타쳐야 돼 꼭 막타칠 필요는 없... 아 표시가 나구나 위에 빨간 아이콘 표시나줘 아 아깝다 아 아이세디미 죽였네 오 겨우 잡았네 와 삼촌 남기고 음 오케이 이벤트 한판만 더 한판정도는 없잖아 오케이 상자파면 상자파면 오케이 쓸모있는거 하나만 놓고 블록레이드 오케이 체력왕 아 아 이 뭐 왜 이 표시가 있냐 해서 이거 스킨 바꿀방법 스킨 바꿀방법 스킨 바꿀방법 없나 막판 오케이 이벤트 막판 이벤트 막판 으음 어 나 또 빛글래 아 나 나 또 뭐 이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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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tent 으앙 아 으 seriously 和 shore 져져도돼 아 진짜 제시 아 나 이거 10만원에서 떨어지면 안되는데 아 나 진짜 10만원에서 떨어져다 아 주장창 돈벼주지 오케이 건방진거 오로록 까꿍 오로록 까꿍 아우 이 독녀석 있구나 독깍고 있는 녀석 있구나 내가 시야를 탁 벌리게 해주지 오로록 까꿍 까꿍님을 오로록 까꿍님 제시부터 제시부터 제시 진짜 건방적 어 으 스으으으 오케 길 왕착도올랐어어요 스파이더맨 dads 뭐하는거 스파이더맨 Es 많이 써 잘가 아 전설이긴 전설이다 해도 전설이긴 전설이라도 체력이 부족하면 내상도 안되지 나 방금 난 궁 잘 못짜요 이 이 제발 오케이 됐다 auch 됐어 제 목표는 잃었어 아 나 계속 bas 그리고 tai 75p이구나 오케 오로라까꾼 그래 King Vice 예 에 랄랄라 예예 이번에 aBRUGD 충분히 했죠 뽀루롤루 젠그랩 흐흐흐흐흫 됨별 덤벼라 저쪽에 축구라는 아이디가 있네 보석맞고 키보드야 나한테 장난치지마 알았지? 키보드야 노노노 노노노 1 par 아! 왜 내가 원하는대로 안 된다고 역시 인생이 참 그렇죠 여러분 이말은 왜 나왔대 오케이 나 8개 먹… 나 2개만 더 먹으면 돼요 날 지켜라 날 지켜야 돼요 으아! 으아악! 으아악! 저기 보소가다 가져러 가야되네 튀어어어! 튀어어! 튀어어! 궁을쓰고 시간을 벌어놓고 튀어! 튀어! 오케이! 제발 여기까지 오지마라! 제발 여기까지 오지마라! 제발 여기까지 오지마라! 여기까지 오면 난 튀겨! 저기 두개 있는 사람! 예쓰! 예쓰! 역시 전수다 플레어 아니죠 여러분? 똑같죠? 조금만 앞으로 옵시다! 스타트건! 첩쓰! 오케이! 스타트건 첩쓰 했고! 빠르르르르르! 오케이! 예! 세개 언제 얻어? 남은 세개 오오! 예! 코어이 놓으실게 고작! 아이아이전! 에이아이전! 에이아이전에 무엇을 할 수 있으나? 어? 아닌가? 어이거 뭐.. 다.. 제가 못하는 이벤트를 에이아이전에서 할 수 있는... 하이스트! 아 여기서 할 수 있구나! 바운티! 오케이! 한 번 아이시스트와 바운티를 한번 가봅시다! 하이스트와 바운티! 아 이렇게 적의 하이스트는 적의 극보를 박사냐버리는 오케이 여기 나와있죠 위에 뜨죠 AI 1, 1위 과연 똑똑할지 봅시다 AI가 AI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똑똑하지는 않 그리 멍청하지 않길 다른 사람들은 AI들이 막 너무 멍청하다 AI 멍청하지 않네요 저는 AI가 갑자기 두려워지네요 안돼 우리 팀 다 죽었어 야야야야야 내가 다 죽였다 안돼 아 아깝다 지킬 수 있었는데 지킬 수 있었는데 아 아쉬웠네요 오케이 막고있어요 어떻게 응 저 뭐 저쪽에 발리 있나 저쪽에 발리 있나요 나 계속 오 으 발리 있었네 나 발리 제멘 죽은거 있었고 오호 아하하 아하아 아하아 아하아아 아하 끝 그렇지 폭탄 터트리면서 오케이 오 microbi Eh 실제..어우 여기 은신폭탄 은신폭탄 오케이 일단 폭탄 다 떨어졌어 크게 놔두는게 위험할 것 같아서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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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우리 팀만 나가네 AI라 인간이냐 누가 더 똑똑하느냐 눈을 비춰 휴워 길더라고 길 Bubble 앞으로 전진 prise 왕청 때리자고 지금 차이발 ninety 저희 팀은 82% işimeimeimeimeimeimeimeimeim 진격 너는 어디있었니? 아 너는 어디 있었니? 오! 피해! 피해! 아아악! 아 나 왜 항상 저폭탄을 해줘야 음... 음... 오 뭐야? 저기 뭐하는거야? 댄스하는거야? 뱀 뱀 누가 이긴거야? 아 서로 부서지지도 않았는데 오케이! 쟤네들이 60%정도 되니까 일단 바운티도 있던데 바운티도 한번 해볼까요? 바운티 여기 밑에 바운티도 있던데 바운티야 어딨니? 우리 바운티 한번 해보자 바운티 여깄다 뱀의 총 아니 다음맥 없나? 다른맥 없나? 확 내려 별내림개고 태우남 이걸로 갑시다 별내림개고 오 여기 주변 괜찮은데 분위기 분위기 어슬렁한데 돌격 돌격 예에엇 오오 휘휘 휘휘휘휘휘휘 휘휘휘휘 아아아아 쪼뽁단 사전거래가 어디까지야 틀 hinter 지아 키보드에 마우스에 내 말 들어와 지금 나 장난할때가 아니야 어? 오늘 왜이래? 키보드가 마우스가 나한테 계속 시빅 아 야이씨 아 맞다 아 기억나네요 저 브로우 스타일드 오랜만에 몰랐던 사실 저 다이너마이트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거봐요 저 다이너마이트만 저 다이너마이트만 계속 죽고있죠 계속 죽고있죠 다이너마이트만 타라아 오 여기 다이너마이트있다 저쪽에 저쪽에 다이너마이트 오케이 다이너마이트 죽였다 오케이 아 오늘 우리팀 지겠네? 아 우리팀 24대25 오케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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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나씨 진짜 이러는데 오케이 겨우 역전 다이너마이트 댐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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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걸 많이 가지고 지구 어씨 오쒸 별을 많이 갖고 있었구나 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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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고 있다 방화하라 방화하라 으으으으으ㅓ우케 안심거리 조금 넣었다 두근거인거 흠흠흠흠흠흠 특바퀵 기진미 예! 겨 이겼죠오 예액 흠흠흠흠 예액 한번 쏠러 갑시다 와 겨우 이겼다 솔로쇼 트로피 얼른 800개까지 올려야 된대 구석구석 모든 트로피 다 가져간다 구석구석 아이 모든 트로피래 모든 상자 모든 상자 다 파밍합니다 아이 모든 구석 구석에 있는 구석에 있는 상자들이었지 왜 내가 뭔 개소리를 했대 전통맞았죠 불 계속 나만 쫓아와 오케이 뭐야 쟤 뭐하는거야 어우 나 불이 계속 나만 쫓아와 계속 나만 쫓아와는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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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 새끼가 진짜 흐흐흫 으이씨다 오늘 7위인데 트로피를 얻었다 아 역시 저런 새끼가 저런 새끼가 게임이 존재합니다 저런 새끼가 게임이 존재합니다 저 막 오버워치 하다가 거의 갓보고 터뜨릴 때 나는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하겠죠 에휴 흐흐흫 어이 상자 두개나 있죠 깨꼴이 저기까지 있다 내가 파밍을 잘하는 잠시러 어 우유 우유 오케이 여쭈아 야 아 나 진짜 많다고 나를 덤비는거야 아아아 아아 잘 시작해 으흐흐흐흐흐흐흐흨 잘 시작해 야 이 녀석아 진짜 아아 투피를 안 읽고 있다는게 다 아니지 저런 뭐 싸아 잡는 녀석이서 너무 웃기네 아 아까 그렇게 나 덮쳤지 불 음 블루 빡세레지마 듀오쇼다운과 그리고 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욕해서 저 붕노계의 폭발하면 저 이럽니다 저 참을 수 있는 한계가 굉장히 작아요 여러분 이해되요 키보드 나한테 장난하지 말라고 해서 동동동 됐다 됐다 오 어 티 어 다민 거기러 겨우 버틴다 겨우 버틴다 고작 한팀만 박사해놨다 고작 팀 하나만 박사해놨다고? 오! 빨리 빠져나와! D&B! 아우씨 분명하네 예쓰! 셧아웃은 불러야되구나 셧아웃은 불러야되나? 아 주말이라서 두배도 좋네 토큰은 나 이제 토큰 안받나? 하루에도 토큰 하루에도 상승 많이오는것도 그게 좋은건 아니지 이제 솔로로 막판 솔로로 막판 갑시다 솔로로 불러온 놈들을 박사해놨시다 불은 사성어리가 짧으니까 기습해야 돼요 벽을 이용해서 근데 궁을 사용하다가 벽이 부서지면 그때 망하는거죠 네 네 저쪽에 상자있네요 상자 상자 누가 내가 관전하고 있다 어우씨 끔찍한데 누가 내가 관전하고 있어요 끔찍한데요? 어후 괜히 두려워요 역시 제 휘팔람은 엉망이야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역시 이상한 용이죠 아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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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 취소할래요 음 제가 원래 그래요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요 음 이번엔 제대로 가자 자 이번엔 진짜로 가자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우 음 음 음 어 상자 대신 부서져 오케이 뱅뱅 뱅뱅뱅 어쨌든 뱅뱅뱅 저기 밑에 상자있네 오케이 비껴 나가 예! 이케 이제부터 상자를 두번 컷 상자 그 si 있단 말이죠 닎 건이 p..파파 저 잠깐만 이게 샬리 궁있어 아 내가 지금 샬리와 사트 중 오 globalization 바지 닿았다 트로피 받았네 트로피 해보 답답합니다 이게 진짜 막판이요 좀 어릴 비교해야겠네 어릴 비교해야겠어 니타 니타에겐 고민이 있으니까 거의 듀오와 다름없어요 저는 듀오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요 그리고 저는 언어 습관을 바꿔야해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게 너무 어려워요 음 음 거의 어 진짜 휴 휴 휴 휴 휴 죽어라 저 곰아 시간 끌어줘 곰 시간 끌어줘 곰 시간 끌어줘 오케이 아 야 곰 진짜 고마워 야 곰 진짜 고마워 아 게임이 에이아한테 이만할 줄이야 아 으에에에에에에lä 음 네 자 여러분 오늘 오늘은 엉망인 엉망이 에드더지 실력 감상시간이 없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제발 Like & Subscribe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응원이 되고 기운 나서 다시 브로스다지 해줄 수 있어요 안그러면 브로스다지 접을 가능성이 살짝 암말한 걸로 해주세요 좀 무시할게요 암말한 걸로 해주세요 그럼 안녕